국산 미니 이지스함 충남함 진수 최초 사면 고정 레이더 통합마스터 드디어 강력한 호위함 탄생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있었던 울산급 배치3 1번함인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 진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3 1번함 충남함은 국내 최초로 사면 고정형 레이더와 통합마스터가 채택된 최신의 함정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멋진 통합마스터가 채용된 군함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통합마스터형 외국 군함들을 보면 무척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군함도 통합마스터를 달고 나오니 정말 기쁩니다 충남함에는 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란 별명을 가진 최신 레이더가 탑재되었으며 이는 향후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 사업 KDDX 구축함에 사용될 레이더와 통합마스터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충남함은 대공대잠 능력과 탐지 추적 성능이 대폭 강화된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울산급 호위함 구축사업은 현재 해군에서 운영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울산급 배치원 인천함은 2,500톤급으로 총 6척이 건조되었으며 배치2 대구함은 3,100톤급으로 총 8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이제 배치3 일본함 충남함은 경화배수량 3,600톤급 첫 번째 호위함으로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배치포 사업은 경화배수량 4,600톤으로 총 6척이 건조 예정으로 이 같은 울산급 호위함 사업으로 총 26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의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래 등을 주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이뤄졌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도 최초로 장착됐습니다 이지스 레이더와 같은 3연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이 가능하고 다수의 대공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지스 레이더에 들어가는 질화 갈륨 소자가 한 면당 2,400개가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입니다 내년부터 착수되는 KDDX 레이더의 축소판 레이더로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탄도탄 탐지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에 배치됩니다 그동안 국내 건조 함정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충남함을 기점으로 보다 첨단화된 국산 최신의 함정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최신의 충남함이 갖는 의미는 KDDX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과 우수한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함정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K-방사는 K9, K2와 같은 지상무기와 KF-21 보람의 개발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1위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군함 수출도 매우 유망한 종목입니다 최신의 함정 건조 기술의 국산 전투 체계도 완성이 되었으며 각종 유도탄과 무장도 국산화되어 본격적인 수출 전선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해상 부문의 성과는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의 성공적인 진수와 디젤 잠수함 세계 최장 자망기록 달성 리튬 배터리 탑재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이지스함 구축 사업으로 정조대왕함 건조 호위함 건조 사업으로 15번째 최신의 충남함 건조까지 지금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쓰라린 아픔인 천안함의 비극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각오와 중국, 일본의 군함 건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력 강화 사업입니다 부족한 병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조국 해양형토를 지키는 충무공의 후에 대한민국 해군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직한 천안함 46룡사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해양형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을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으로 지키는